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GetDataType 함수와 SetDataTyp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들을 사용하면 그리드뷰의 특정 컬럼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GetDataType 함수는 그리드뷰 컬럼의 아이디를 SetDataType 함수는 그리드뷰 컬럼의 아이디와 설정하려는 데이터 타입을 각각 파라미터로 입력하십시오. 사용 예의입니다. 컬럼 1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컬럼 1의 데이터 타입을 플로트로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는 그리드뷰가, 하단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단의 첫 번째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컬럼 1의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로, 그리고 컬럼 2의 데이터 타입은 넘버로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두 번째 트리거에도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컬럼 1, 컬럼 2, 컬럼 3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들이 얼렷으로 표시됩니다. 브라우저에서 본 그리드뷰입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각 그리드뷰 컬럼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컬럼을 선택한 후 데이터 타입 속성을 검색하십시오. 컬럼 1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을 텍스트로 설정합니다. 컬럼 2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도 텍스트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컬럼 3의 데이터 타입 속성 값도 텍스트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모든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럼 1의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로, 컬럼 2의 데이터 타입은 넘버로 변경하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컬럼 1은 플로트, 컬럼 2는 넘버, 그리고 컬럼 3는 텍스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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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